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휴지 무료 게임 줄여서 휴무스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휴무스에서 살펴보실 게임은 바로 권샷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일단은 게임 방식 자체가 나이프 히트랑 똑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나이프 히트 짝퉁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칼 대신에 총을 이렇게 쏜다는 점에서 나이프 히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색다르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은 제일 기본 총인 권총으로 빡빡빡 쏘는데 오 근데 이렇게 리버스 모드도 있고요 아하 이런 수가 이 타격감이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아이고 내 실력은 쏠쏠하지가 않네 보통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에 광고만 오지게 박아놓고 게임 완전 그냥 쓰레기같이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도 다 들어가 있고 총을 이렇게 수집하는 맛도 있어가지고 이 게임만의 약간 특색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 방식 자체는 나이프 히트랑 똑같지만요 이게 뭐야 드래곤이야 공룡이야 근데 나이프 히트 모드에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? 약간의 약간 차별화되는 요소 같기도 한데 보통 이렇게 한 방향이 적용되어 있다가 반대로 바뀌어버리면은 진짜 헷갈리거든요? 고런 부분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게 탁탑 그렇지 74점 워 G보스 등장이군요 아 저 보스가 탁 막을 때는 때리면 안될 것 같은데요? 오 Wallace 88점 오 100점 갑니까 바로? 골드를 가볍게 챙겨주면서 샵 쏴 쏴 쏴 아압 쏟쏟 아압 따세 근데 뒤집어지는게 그렇게 싹 불편하진 않아요 좀 약간 인식감이 들긴 하는데 근데 많이 하면 할수록 저렇게 가끔 뒤집어질 때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거 쥐가 막을때는 잠깐 쉬어줬다가 평평 오오오 오케이 점수 쌓기는 생각보다 쉬운거 아오 하하이 125점에서 끝나버렸네 이거 어 하이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125점 최고 신기록 세웠습니다 다른 총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저격총은 소리가 또 바뀌네 오 이건 연삽니까? 정말 다양한 총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하 이거 개틀린거니까 보다 야 이거 사면 대박이겠는데 자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우주로 한번 가볼게요 땅땅땅땅땅땅땅 아 일단은 패턴 자체가 그렇게 썩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판정도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천원짜리 개틀린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사봅시다 어 엄청날 것 같아요 AK로 가볼게요 막막막 오오 뭐 총소리 다 바뀌는지는 않은데 특색있는 것마다 그래도 총알이 바뀌는 것 같아요 벙 연설해볼까?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하하하 어 쏘는 맛 쏠쏠한데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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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일단 150점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125점 더 같기 때문에 집중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두번째 버스 등장 자 손 손 손 빨리 내려 손 내려 손 안내리냐? 어? 왜왜 안내리지? 돈도 아주 잘 모이고 있구요 천원 모아가지고 개틀린건 바로 질러버릴게요 아우 약간 나이프 히트 짝퉁 게임에서 새로운 재능을 발견합니까 이거? 근데 확실히 이게 나이프 히트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오오 바로 디펜스 들어가죠? 디펜스에 막히면 안돼요 자 아아 좀 촘촘하..촘촘하지 못한대요 요번판? 자 뒤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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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좀 보여줄래? 아우 아우 이건 광고 봐야돼 아아아아 이걸 이렇게 광고를 봐버리네요 막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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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빽글빽글 돌아간다 샥 아이씨 이거 타이밍 안맞는데 다 오케이 125점 나이스 오오오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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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발 좋았어 좀만하면 150점이에요 집중하자 집중 집중 렛츠 기릿 으아아아 하하하하 짜릿짜릿한걸 야 근데 이게 돌아가는 패턴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좋아아 150점 간다 하하 하하 골드 먹고 골드 사냥 갑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아요? 여덟 발이나 있네? 이거 촘촘하게 써야겠다 오 150점 집중해서 샥 샥 샥 샥 아 아하 그래도 새로운 총을 또 얻었습니다 50분만 더 먹으면 개틀링원입니다 까다 빵빵빵 하나 둘 샥샥 우지로 그냥 난사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오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이제 대망에 commission 문제를 등장할 시기군요 와 이게 게뜨린 거니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탁 이건 이 타격감이면 난사 한 번 해줘야 돼 그렇지 난사 간다 역시 비싼 각판네요 타격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목재이 카죠 소리가 이 건새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으로 승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건새트 한 번 플레이 해봤습니다 나이프트를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은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한 번쯤은 플레이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무료 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